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나 현재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창피해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실패할 것이다. 실패는 여러 번 올 것이고 성공은 단 한 번 올 것이다. 그러니 실패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창피해하지도 말라고 권한다. 실패란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실수와 실패를 한다. 실패가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 더 이상 당신의 실수에 자책하고 슬퍼하지 마라. 당신이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도전했다는 뜻이고 거듭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그럼에도 또 도전했다는 이야기다. 어쩌다 보면 포기해야겠다고 생각이 들 때가 올 것이다. 바로 그때다. 그때가 바로 당신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이 온 것이다. 실패는 도전에 견디지 못한다. 성공한 후에는 당신의 모든 실패는 자랑이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김승호 회장님의 신작 사장학개론입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돈의 속성 책으로 너무나 유명해서 설명이 필요 없을 듯 한데요. 김승호 회장님은 사장학개론이라는 강의를 꾸준히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연간 등록자의 한계가 있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성공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이 책을 출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경제적 자유를 꿈꾸곤 합니다. 회사를 멋지게 때려치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공상도 하면서 말이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진 지금, 젊든 나이가 있든 사업을 시작하고 유지하고 성공하는 방법은 누구나 알아야 할 필수 지식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유튜버라는 1인 사업을 하고 있는 셈이어서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수입은 자신의 시간으로부터 나오는 것과 남은 시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후자라는 점과 사업을 하더라도 자신의 노동력이 투입되지 않으면 수입이 줄어들거나 멈추는 사업이라면 사업 구조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목차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책은 총 1장에서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모든 장이 사업을 하는 데 너무나 필요한 내용들인데요. 요번 시간에는 1. 내 경쟁자 100% 이기는 법 그리고 2. 왜 생각은 현실이 될까 그리고 3. 성공한 사람과 크게 성공한 사람의 13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반드시 성공을 해서 돈을 벌어 부자가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내 경쟁자 100% 이기는 법 열심히 한다고 시험에서 합격하거나 학교에서 우등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머리가 좋은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나 사회에서 남들보다 앞서고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매우 간단한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이 방법은 1등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분명히 우등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 그것은 바로 끝까지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나는 경쟁자 중에 거의 90% 이상은 포기한다. 체육관에 등록하고 거의 대부분은 오지 않는다. 그렇게 오는 사람 대부분은 운동이 아니라 운동을 했다는 위안을 받기 위해 온다. 그러니까 정말 운동을 하겠다고 덤비고 포기만 하지 않아도 100명 중 몇 명 안에 들어갈 정도로 우수한 체육인이 될 수 있다. SNS 마케팅을 배우거나 부동산에 대해 공부해도 끝까지 파고들면 아무리 둔한 사람도 상위 10% 안에 들 수 있다. 시장은 어차피 상위 10%가 거의 모두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 10% 안에만 들어도 대성공이다. 책을 하나 쓰고 싶다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쓰면 된다. 200자 원고지 1,000매를 쓰는데 하루에 3장만 꾸준히 쓰면 1년이면 원고가 완성된다. 신진작가로 데뷔하려는 사람들은 글이 나빠서 책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원고 쓰기를 포기해서 책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만약 내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버릇이 있다면 이미 나는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이다. 무엇을 해도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 운이 좋거나 실력이 좀 더 있다면 상위 1%도 될 수 있다. 그러니 하려는 그 일을 당장 오늘부터 해야 한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삼촌 마귀가 신참 조카 마귀에게 사람을 속이는 11가지 방법 중 하나를 이렇게 가르치는 장면이 나온다. 인간에게 계획을 하게 해라. 정말 좋은 계획을 하게 도와줘라. 그리고 내일부터 하라고 해라. 인간에게 내일은 없다. 그렇다. 내일부터 하는 사람에게 내일은 없다. 내일은 항상 오늘이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 시작하고 끝까지 하는 것이야말로 저절로 1등이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능력을 끈기라고 표현한다. 당신이 정말 정복하고 싶은 목표가 있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기계만 있다면 거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100%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도 여전히 생겨나기 때문이다. 당신이 상상 안의 것을 현실로 만드는 두 가지 힘 그것은 끈기와 기계뿐이다. 끈기와 기계가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도 평범한 사람이 된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는 모든 것을 이겨낸다. 끈기는 성공을 잡기 위한 위대한 무기다. 끈기를 대신할 만한 것은 거의 없다. 똑똑한 사람이 모두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천재라고 모두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똑똑하고 천재적이고 재능 많고 돈 많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도 낙오자들 수두룩하다. 모두 끈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업에서 가장 큰 힘이다. 경쟁자 이기기가 이렇게 쉽다. 내가 힘들면 상대도 힘들다. 현재 성공한 경쟁자는 결국 버티고 버텨낸 사람이고 지금도 힘들어도 버티고 있는 사람이다. 경쟁자들은 내가 포기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만약 내가 떡집을 하고 싶다면 세상의 모든 떡집을 찾아다니고 맛보고 분석하고 만들어본다. 서너 달, 1년 말고 10년을 그렇게 했다면 떡에 대해선 전국 톱에 들어갈 것이다. 경쟁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10년이 아니라 20년을 그렇게 나이 스물부터 했다면 40살이면 한국의 최고 장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대머리 타투 전문가, 프랜차이즈 신메뉴 분석가, 동물배변 전문 훈련가, 떡볶이 전문가, 노안수술 전문의사, 주택생활 파손수리 전문가 등 그 어느 분야에 들어가든 일단 포기하지 않으면 그 분야의 탑 10%는 정해졌다. 어디가 끝일까? 모두가 그만두거나 몇몇이 남아 산 꼭대기 좁은 정상에 서로 엉덩이를 비비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면 거기가 끝이다. 2. 왜 생각은 현실이 될까? 나의 좌우명으로 쓰는 말은 생각이 현실이 된다이다. 이 가르침은 역사를 통틀어 다양한 문화와 철학적 정통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온 개념이다. 서양 철학에서 이 개념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 클레이토스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인간의 성격은 그의 운명이다 라고 말했다. 동양 철학에서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개념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현실을 형성하고 미래의 경험을 결정한다고 가르치는 불교의 중심교리다. 부처님 자신이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의 결과라고 가르쳤다. 19세기 초 미국에서 통합된 영적 운동인 신사고 운동의 중심 개념이기도 하다. 이 운동의 지지자들은 생각이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자신의 삶에서 긍정적인 경험과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다. 유명한 연설가이자 인생 코치인 토니 로빈슨은 당신의 영향력의 유일한 한계는 당신의 상상력과 헌신입니다 라고 말했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라는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삶에서 사건이 전개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아이디어는 종종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긍정적인 경험과 결과를 끌어당길 수 있는 반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부정적인 경험과 결과를 끌어당길 수 있다는 끌어당김의 법칙 개념과 관련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생각과 믿음이 물리적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특정 사건이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들은 생각과 신념이 현실의 인식과 경험을 만들며 특정 사항에 주목하고 집중하게 한다고 말한다.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나는 모르지만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사실이다. 나는 생각이 세상과 사람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형성하며 현실 안의 다양한 행동과 결정으로 이어진다고 믿는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개념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며 그 효과는 개인마다 다르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분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결과를 향한 자신의 생각으로 삶의 긍정적인 가치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 생각과 믿음의 방향이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사건과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 정확히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부자가 나온다.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기에 부자가 되는 방식을 찾고 그에 걸맞은 공부와 노력을 하기 마련이니 그런 사람들 안에서 부자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에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자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복권도 투자도 하지 않는다. 기회가 어떤 방법으로도 그를 찾아갈 수 없는 것이다. 훌륭한 배우자, 육체적 건강, 풍요로운 삶, 정신적 독립, 심리적 안정 이 모든 것들은 원하는 사람은 얻을 수 있고 원하지 않거나 믿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당신의 생각이 이 모든 현실의 시작이고 실체의 씨앗이다. 이 씨앗을 심고 자라게 하는 모든 것은 당신의 생각이다. 생각은 때가 되면 당신을 움직이게 하고 그에 맞는 인연이나 상황에 가면 그것이 기회가 찾아왔음을 분명히 알려줄 것이다. 이것이 과학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그러니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하라. 무엇이든 그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당신이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여자들은 다 속물이다 라고 말하고 다니면 당신은 절대로 품이 있고 멋진 여자를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는 살을 뺄 수 없어 라고 말하면 그 말을 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살을 빼지 못할 것이 뻔하다. 뭔가 부정적이고 냉소적으로 말하면 현실 감각이 있고 자신이 멋있는 줄 아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들은 똑똑한 바보일 뿐이다. 이 세상을 이겨낸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비관론자들이 아니다.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꿈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이 바로 성공한 바보다. 그러니 나는 멋진 몸매를 갖겠다. 말하면 멋진 몸매를 가질 확률이 대단히 높고 나는 사업에 성공하겠다 라고 마음먹으면 사업에 성공할 확률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 된다. 나는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항상 그 꿈을 묻는다. 무엇이 그 사람의 최종 꿈인지가 사업의 전체 크기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앞으로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함부로 아무 생각이나 하지 말라. 그 말과 생각이 곧 당신이기 때문이다. 불과 몇 년 전에 이 교훈을 당신이 받아들였었다면 당신은 지금 이미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면 두 번째 기회는 바로 지금이다. 지금부터 이 교훈을 받아들이면 결국 당신은 당신이 말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 두 번째 기회도 놓쳐서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무거나 되어 있을 것이다.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글을 읽고도 변하지 않을 것이 가장 안타깝다. 저의 생각도 회장님이 생각과 너무나 일치하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내용의 책의 리뷰를 하면 항상 댓글에 아직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글을 믿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부정적인 댓글을 쓰시는 사람도 가끔 있는데요. 정말 저도 그런 댓글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실현이 안 되는 거거든요. 믿고 행동을 하면 그게 실현이 되는데 참 그걸 안 믿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3. 성공한 사람과 크게 성공한 사람의 13가지 차이점 풋내기 사장과 노련한 사장의 차이 막 성공을 거둔 자와 성공을 지속하고 있는 자의 차이 10억 부자와 100억, 1000억 부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는 성공이라도 같은 성공이 아니며 자신이 얼마만큼 더 나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평가 기준이 된다. 1. 처음 성공을 이루면 자신의 능력이라 생각을 하지만 크게 성공을 이룬 사람은 그 성공을 행운이라 생각한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이 반복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한 번의 성공에도 자만하지 않고 신중하게 된다. 반면 처음 성공을 이룬 자는 즉시 두 번째 성공을 위해 무리한 투자와 모험을 강행하다 쉽게 자멸하고 만다. 그리고 각각의 차이점 밑에는 회장님의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나도 나의 성공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성공 이후에도 몇몇의 비즈니스에서 실패를 맛보다 보니 큰 성공은 운이 함께 와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돈으로도 안 되는 비즈니스가 있고 돈이 있어서 더 안 된 비즈니스도 있었다. 능력이라고 말하기에는 신규 창업자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었다. 단지 덜 크게 망할 뿐이었다. 2. 성공한 자는 회사를 키워 팔려고 하지만 크게 성공한 자는 죽을 때까지 회사를 갖고 있으려 한다. 크게 성공한 자는 회사를 팔아서 남긴 돈으로 다른 더 좋은 사업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자신의 지금 사업을 평생 유지하는 데 전력을 기울인다. 매각한 재산으로 자신의 회사만한 이익을 발생시킬 만한 투자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연구 존속할 사업을 찾는 것은 사업가의 꿈이다. 그런데 어쩌나 그런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 팔고 나가야 할 고민을 한다는 것은 아직도 사업이 자리를 못 잡았다는 뜻이다. 3. 성공한 자는 하루에 20시간씩 일하고 크게 성공한 자는 하루에 8시간만 일한다. 많은 시간을 일한다는 것은 자신의 인건비를 벌고 있다는 뜻이다.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할수록 직원들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크게 성공한 자는 시간당 수입이 아닌 사업당 수입으로 자신의 인건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기에 가정과 개인생활과 직장일의 균형을 맞춘다. 따라서 아침 일찍 일하고 일찍 마무리를 한다. 사업을 한다면 20시간씩 일하는 것은 몇 년 정도나 가능하다. 빨리 정상적인 삶의 패턴을 찾아야 오래 사업할 수 있다. 경영자와 건강은 사업의 전부일 수 있다. 4. 성공한 자는 규정과 규칙을 통해 성장을 유지하려 하고 크게 성공한 자는 규정과 규칙을 넘어섬으로써 성공한다. 규모가 커지면 다양한 직원들이 조직에 합류하며 이들을 통솔할 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규정들은 조직과 사고에 경직을 불러일으켜 양날을 가진 칼처럼 해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더 큰 성공을 이루는 자들은 규정과 규칙이 만들어진 원래 목적을 잘 이해하고 이를 통제한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무너지고 힘으로 흥한 자 힘으로 무너진다. 아이디어로 흥한 자 아이디어로 무너지고 자본으로 밀어낸 자 자본에 밀려간다. 규칙 때문에 큰 사람은 규칙 때문에 무너진다. 언제나 어느 곳에 맞는 규칙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규칙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규칙이 내 목을 조르는 날이 온다. 5. 성공한 자는 선배에게 배우려 하고 크게 성공한 자는 후배에게 배우려 한다. 선배들의 성공담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세상은 없다. 그리고 후배들은 새로운 시각을 준다. 사업을 만드는 것은 미래에서 배우고 사업을 지키는 것은 과거에서 배운다. 그러니 후배에게도 선배에게 배우듯 배워야 한다. 6. 성공한 자는 회사를 바라보나 더 큰 성공을 하려는 자는 산업을 바라본다. 회사란 한 산업의 가지나 잎사귀와 같다. 사업체 유지나 성장에만 급급한 나머지 나무에 가뭄이 드는 것을 못 볼 수 있다. 경쟁자를 이기 위해 산업을 죽이는 사람도 있다. 경쟁자는 경쟁자이자 동업자다. 그가 사라지면 다른 경쟁자가 생겨날 뿐이다. 7. 성공한 자는 조사와 기획을 좋아하고 크게 성공한 자는 직감과 통찰을 믿는다. 시장 조사는 생각보다 무의미하다.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소비자도 모르기 때문이다. 기획과 조사가 사업을 일으킨다면 사업도 수학 공식처럼 공식화됐을 것이다. 아직까지 공식이 없다는 것은 직감과 통찰이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뜻이다. 아무리 좋은 기획도 통찰을 이기지 못한다. 통찰은 인과관계가 없는 여러 경우가 갑자기 연결되는 일이다. 이런 일은 찰나의 깨우침이라 종이에 나타날 수 없다. 걷고 묵상하고 머리를 비울 때 간혹 나타난다. 8. 성공한 자는 경쟁자를 이기는 것에 몰두하고 크게 성공한 자는 자신을 이기는 것에 힘을 쓴다. 이 세상의 가장 큰 경쟁자는 자신이다. 다이어트를 해보면 우리 자신을 이기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금방 알게 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경쟁자인지도 알게 된다. 남을 이긴 자는 한 명을 이긴 것이지만 나를 이긴 자는 과거의 모든 나를 이긴 사람이다. 이를 통해 미래의 모든 나도 이길 수 있다. 9. 성공한 자는 내 울타리 안의 경쟁자들과 싸우느라 정신 없으나 크게 성공한 자는 울타리를 뚫고 들어오려는 경쟁자도 경계한다. 자동차 산업이 구글이 눈치를 보게 되고 애플의 견제에 놀라게 될 줄 그 누가 알았을까. 현대 산업은 울타리를 넘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울타리를 날아 들어온다. 거시적 시각은 생각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키운다. 거인이란 이런 사람을 말한다. 10. 성공한 자는 기억력에 의존하나 더 크게 성공한 자는 메모와 기록을 믿는다. 기억은 사실이 아니다. 기억은 조작되고 변형되고 잊힌다. 기록만이 사실을 유지시킨다. 기억은 언제든 왜곡된다. 기억은 언제든 사라진다. 기억은 언제든 조작된다. 기록한 일만 잊지 않고 기억하면 기록이 항상 옳다. 11. 성공한 자는 물품을 갖고 더 크게 성공한 자는 현금을 갖는다. 성공한 자는 감가삼각비로 사라지는 보석, 집, 자동차, 명품 등을 사 모으나 크게 성공한 자는 부동산, 회사 지분 등 수익이 발생하는 물품들을 사 모은다. 저절로 가치가 떨어지는 것과 저절로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가질까? 12. 성공한 자는 아끼는 데 관심이 많고 크게 성공한 자는 버는 데 관심이 많다. 작은 것을 아끼기 위해 어떤 일을 관리, 감독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아끼는 비용보다 더 들어가는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크게 성공한 자들은 차라리 그 시간에 더 벌 국리를 한다. 13. 아껴서 돈을 번다는 생각은 하수다. 많이 벌면 아끼는 것으로 부위, 간격이 넓혀지지 않는다.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는 자산을 모아라. 사치와 허풍만 조심하면 된다. 13. 성공한 자는 자신의 능력보다 높여 살고 더 크게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보다 낮춰 산다. 성공한 자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기 위해 증거를 만들고 싶어 한다. 크게 성공한 사람은 그러다가 작은 실수로 모든 것이 날아갈 수 있음을 알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치에서 훨씬 여유 있게 생활을 구성한다. 항상 어느 자리에 있어도 겸손해야 한다. 특히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자산을 가진 경영자들은 겸손하지 않으면 사람이 먼저 떠나고 재산이 뒤를 따른다. 언제나 겸손하라. 즉, 여기서 성공한 자는 처음 성공을 시작한 자를 말하는 것 같고요. 더 큰 성공한 자는 그 성공을 계속 유지해서 그 성공의 크기를 키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성공한 자의 태도를 따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돈의 속성의 저자 김승호 회장님의 신작 사장학개론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직 이 책은 예약 판매 중이어서 빨리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는 운이 좋게 출판사에서 책을 한 권 보내주셔가지고 책을 빨리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김승호 회장님의 책은 시중에 나온 것은 모두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모든 책이 저한테는 너무나 좋았고요. 이 사장학개론도 저한테 너무나 좋은 책이었습니다. 김승호 회장님의 그동안 나왔던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책도 꼭 구해서 읽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너무 좋고 이번 시간에 한 내용도 너무나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